저 왔어, 회장님. 왜? 여기 앉아. 절 회사에 왜 부르신 거예요? 어, 들어와. 아니, 네가 여긴 웬일이야? 내가 오라고 불렀어. 거기 앉아라. 회장님, 도진이는 왜 회사에 부르신 거예요? 어, 회사일로 불렀어. 혹시 다시 출근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휴, 이 녀석. 좀 더 고생을 해봐야 세상 무서운 것도 아는데. 엄마한테 들으셨겠지만 저 미어랑 혼인신고까지 끝냈습니다. 저희 그만 허락해 주세요. 예, 도진아. 허락받기 전엔 출근할 생각 없습니다. 오랜만에 하잖아. 서류. 여기 있습니다. 무슨 서류예요? 싸인해라. 아니, 무슨 서류인데 싸인을 하라는 거예요? 도진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양도하겠다는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야. 뭐라고요? 네가 집을 나갈 때 마시 집안의 사람이길 포기했어. 그러니까 네 몫의 주식도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진이의 주식을 모두 빼앗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자한테 눈이 멀어서 부모한테 다 버리고 집 나간 놈한테 주식이 무슨 해당 사안이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죽은 큰 처남도 아버님께서 반대하시는 결혼하고 집 나갔을 때 가지고 있던 주식 모두를 반납했었습니다. 물론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되돌려 받았지만요. 알겠습니다. 사인할게요. 안 돼. 절대 안 돼.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주식 양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게... 우리 모자한테 이것마저도 없으면 도진이랑 나 빈 껍데기랑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주식 양도 못합니다. 내 말을 거역하게 된 거야, 지금? 네, 거역합니다. 일어나, 도진아. 아버지 말씀 들어, 엄마. 난 주식. 그딴 거 미련 없어. 정신 차려, 이 녀석아. 앉아! 장모님, 흥분 가라앉히시고 이성적으로 대화하세요. 30년 넘게 마시 집 안에서 사람 대접 못 받으면서 내 자존심이나 청춘 다 바치면서 맞바꾼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식 양도 못합니다. 얼른 일어라, 이 녀석아. 그만 가보겠습니다. 만만치 않겠는데요? 그거보다도 다 죽어가던 지 눈을 살린 삶은 누군니 그걸 똥팔을 찾아내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내겠습니다. 그래.